여인의 여인 오늘 새벽! 저 샵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, 저. 선생님께서 다른 스타일의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조금보다 차분해지는 느낌?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이제 오늘 음악 중심을 촬영하고 왔습니다. 사연 녹화는 다 끝났고 확실히 이제 무대에 대한 그런 떨림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잘 찍고 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저희 뭐하죠? 휴식 시간입니다. 휴식 시간. 희찬 씨는 아까 약간 뿌듯해 하신 것 같은데 뿌듯해 했다고요? 제가요? 솔직히 만족을 못해요. 영상이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카메라를 열었을 때 한번 하고 모니터 할 때 진짜 확실하게 카메라가 어디서 저를 잡고 어디서 저를 잡고 이렇게 하는지 확실하게 다 체크를 하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족을 하면은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끝나고 연습실 가서 저희 다 같이 또 어제 형이 그 얘기 해줘서 이제 모니터를 하는데 제 파트가 아닌 파트에도 제 얼굴이 나올 때 그래서 항상 표정을 신경 써요. 그렇죠? 아 다행인 것 같아요. 형은 말 안 해줬으면 좀 다른 데 쳐다보고 큰일 날 뻔했어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다크비의 GK입니다. 네. 지금 음악방송 3일차에 좋아 들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음악중심이 왔습니다. 선배님들께서 음악중심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. 대기실도 넓고 공기도 좋고 경치도 되게 좋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. 저희가 3일차에 하면서 아직까지 너무 신기한데 카메라 보는 게 너무 어려워요. 아직까지도 3일 동안 무대를 끝내면서 너무 안쉬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. 내일은 더 잘해야 되는데 근데 또 오늘 무대를 아침부터 해가지고 끝나고 저희는 바로 잠을 잤습니다. 근데 자고를 하니까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그건 짜증나요. 네.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내일 인기가요 무대 더 잘하는 다크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지금 엔카운트다운 뮤직뱅크 그리고 시험업 중심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방송마다 조명과 이런 매력이 달라서 저희 얼굴이나 퍼포먼스가 다르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, 여러분? 다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다 의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반단할 머리에 찼기 때문에 저를 잘 보셔야 돼요. 제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인기가요. 제가 인기가요만 꼭 하고 싶었던 일. 매점 가고 싶었어요. 하여튼 저희는 지금 가지 못했어요. 준비하나요? 그래서 그 무대 후에는 매점을 가보고 싶어요. 막 선배님분들이 다니시는 거 보고 저도 데뷔하면 꼭 저기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죠? 엔디씨? 맞아요? 맞아요. 정확해요? 저희도 보면 샌드위치를 받는다. 네. 이거 잘 쉽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다녔네. 어디서 왔어요? 어디서 왔어요? 뭐가 바뀌었어요? 왜 바뀌었어요? 왜 저희가 데뷔하니까 맞은 거죠? 네, 저는 아쉽네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. 네. 인기가 왔으니까 가야죠. 왜죠? 우선 산업을 열심히 하고 그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산업 파이팅! 산업 파이팅! 산업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었어요. 근데 지금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세트가 지워지고 있습니다. 아주 감격스럽네요. 약간 보이시나요, 여러분? 빨간색이네요, 오늘. 저기 빨간색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, 또. 빨간 건 이건데. 완전 빨간색! 포인트! 세트 보니까 좀 더 약간 불타오르는데요, 진짜. 세트 부실 것 같은데요, 진짜. 어떻게 하죠? 보여줘, 보여줘. 세트 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? 부셔요. 어차피 울 거 아니야? 세트가 부셔지도 열심히 춤춰야겠어요, 진짜로. 안녕하세요. 저는 룬입니다. 오늘은 긴장이 되네요. 어제 제가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여파가 큰 거 같아요. 오늘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사랑할게요. 강현이 형 싫어요. 계속 놀려요. 계속, 계속 저한테 안 좋은 소리예요. 뭐라고? 못생겼대요. 내가? 왜 언제? 잘생겼어요. 왜 언제? 그랬잖아요. 그냥 해리 무. 자신의 명함이 안그러울게. 해리 해리. 아 맞아요?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스트레칭 못한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놀러주세요. 따끔. 아! 아! 따끔. 저희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어요. 그래서 몸을 풀어놔도 아침에 또 안 풀려 있잖아요. 따끔. 잠이 깨네. 아!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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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내야 해요. 스트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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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마지막으로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